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정강과 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는데 그런 차원에서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경연 측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안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질문은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주요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 30일 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재계는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다중대표소송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표지 등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9월 17일 날 정경연의 권태신 부회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업소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재계 측에 분명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권태신 부회장은 회동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체적 법 개정의 취지는 찬성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야당이 기업들의 상식적인 우려를 반영해서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상식적인 우려를 반영해서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보수 야당마저 국회에서 기업 의견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기에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고집이 세죠 그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젊은 날 가졌던 자신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세상에 대한 생각과 거의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은 김종인의 뿌리 깊은 반기업 심리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젊은 날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인물로서 개인적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호적이라고도 다소 적대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가 젊은 날부터 가져왔던 소신은 지금도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소신은 한 단어에 포함됩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의 소신입니다 저는 지금도 도대체 김종인의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을 하자는지 톨무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하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경영적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정강의 1호로 넣은 것처럼 공짜로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할 때 자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주영 회장과 크게 다툼을 가졌던 그런 예화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는 한국의 재벌들이 함부로 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반기업 심리가 상당히 강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는 허급지급 야당의 실세를 찾아온 전국경제연합회 관계자들에게 그가 틀어놓은 이야기는 그의 정신세계 그의 경제관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략했다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다섯 글자 경제민주화를 싹 지워버렸고 그래서 내가 떠났던 것이다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시장질서 보호 자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던 게 내 소신이며 정강 및 정책에서도 그래서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왜 상법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표하는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번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법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고 그것을 제발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지 현장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러졌는지 전문가들의 왜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지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민변과 참여연대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래 것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듣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을 찾아온 전국경제연합회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보수정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반대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다 나로서는 동의할 게 없다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찬성을 해달라는 반대를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과격한 종류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노인들의 고집이 딱 서면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일단 자기 생각이 딱 굳어지게 되면 웬만하여서는 안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독주를 독선으로 간주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글을 잘 쓰시는 분이죠 지식인 출신이기 때문에 9월 17일 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만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무슨 이익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갖고 현장을 좀 아는 분이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기업 규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추가 규제를 계속해서 얹으면 국가 권력만 강해진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이번 조치를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국가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제도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배임제가 너무나 위험하다 손실을 끼친 경우만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넓게 배임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유죄와 무죄의 예측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업들도 다 잡아 넣을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소고발 가능성은 더 커지고 기업은 국가 권력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 종국에는 시장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거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인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이것 때문에 이게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에는 업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업자놈들은 늘 업자놈들이 이렇게 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번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헌법 가운데 경제 헌법 중에서도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그 해악이 더욱더 정폭될 수밖에 없는 경제 헌법조항 제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 바로 일명 김종인 조항입니다 김종인 씨가 살아서 가장 이 나라에 크게 해악을 끼친 것은 헌법에다가 경제민주화 조항을 쑤셔 넣은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987년도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민정당 위원이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쑤셔 넣은 겁니다 119조 2항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그분이 남긴 해악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을 가지고 정가의 보도 좀 휘두를 겁니다 국민과 경제주체와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경제민주화의 명문을 걸고 엄청난 그런 개입과 간섭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것을 바탕을 두고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정당의 1호 정책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의 노인기초연금 하나에도 허덕허덕 나라 재정이 휘청휘청하는데 무슨 돈으로 30만원 50만원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겠냐 그런 것을 국민의힘 정강의 1호로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참 한심한 거죠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조차 이런 추세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자꾸 높아지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법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는 말 대신에 모든 것이 합하여 악이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문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옥문이 열리고 나서야 허둥대기 마련입니다 현명한 자들은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지옥문이 열리고 나서야 그때 정신들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진당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광장으로 초대합니다 페이스북을 방문하셔서 th 더광화문 한글입니다 그리고 영어 th 더광화문 강장에 오셔서 가입도 하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s voting 맨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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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t 맨그시 맨